너무 멋있어. 깜짝이야! 안녕하십니까! 아이 깜짝이야! 야 빨리 와서 설명 같이 들었어야지 너! 누구 왔나 보다. 안녕하세요!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? 아니 왜 기도를 했지? 너도 했잖아! 주방에서 일단 어슬렁어슬렁 걸리면 안 돼. 보면은 이거 해야겠다 싶으면 그걸 하면 돼. 알았어. 근데 몇 번 정도 나오면 너처럼 거들먹거릴 수 있어. 다 먹었죠? 아이고. 오늘 원래는 바사삭 가자미. 근데 그건 뭐였어요? 그 의뢰할 때 뭘 드시고 싶다고 한 거죠? 고열량. 고열량. 우리 뭐 비행기가 제일 빠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패스트푸드. 패스트푸드는 뭐지? 주로 햄버거죠. 패스트푸드. 햄버거. 햄버거. 패스트푸드 하면 햄버거 햄버거야. 아니 햄버거 우리 안 했으니까 해봐도 돼. 햄버거가 제일 맛있려면 밑에 누른 게 많을수록 맛있거든. 이번에는 좀 맛집 햄버거로 해볼래? 오 좋아요 좋아요. 얇게 해서 여러 겹. 치즈 안에다 넣고. 아 왜? 네. 근데. 근데 편하게. 아니면 차라리 햄버거 아니면 치킨버거 하든지. 요새 치킨버거 유행하니까. 오 전 패티요. 저도 패티. 난 치킨버거. 아니 그냥 패티. 이거 수제버거 있잖아요. 아 치킨버거가 요즘 그리고 좀 유행이야. 아 그럼 반반 할까? 에? 아니 아니 하나는 알 것 같은데. 반반 하면 200개 200개 해야 돼. 100개 100개. 자 저희 메뉴 뭐 할까요? 아니 두 가지 다 해 그럼. 그럼 두 가지 다 해.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. 아 예. 근데 기름 채우셔가지고. 아 진짜. 예 4분에서 5분 정도 이제. 기름 몇 개나 채워야 돼요? 여섯 말 채워야 돼요. 여섯 말 통이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와 진짜 좋다 이거. 도티야 절단심. 꺼내봐. 아 좀 얼었는데. 이걸로 나초가 안 되시는구나. 아. 제발. 아, 또띠아 너무 얼었는데. 또띠아 왜 이렇게 많았어? 또띠아 트일게요. 시험수 한번 튀겨봐. 예. 프라이맨. 아, 또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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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덜 바삭한데? 아, 또띠아. 아, 또띠아. 아, 또띠아. 아, 완벽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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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띠아 오케이. 뭐? 또띠아 오케이. 뭐라고? 또띠아 오케이. 어? 또띠아 오케이. 왜? 나, 나초 완전 완벽하게 튀겼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양이 너무 많은데? 완전 센 고생이네. 계속 해야 되네. 야, 이거 언제 다하냐? 오빠 상황 오 forte. 네, 스틸 올라완, excitingrenbraIFバイ embora2 참기름판라기 수고하시고요. 참기름판라기 뭐예요? 큐민. 이게 핑크. 약간 멕시코 맛을 내야 될 거 아니냐. 멕시코 맛나 그게. 상신욕 없으니까 그거로 비슷하게 섞어서 충돌시켜서 맛내는 거잖아. 벌써 향이 좀 나는데요? 5칼로리. 응? 끓여놓으면 치즈 반도 나눠서 불 줄이고 녹여. 예. 좋겠어. 고기 복북 올려주고. 할라삐뇨. 다진 거 넣고. 마지막에 치즈. 치즈 미쳤다. 치즈 계속 끓여요, 선생님? 응. 먹어봐. 선생님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, 선생님? 고기 복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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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라삐뇨. 할라삐뇨 맛이 너무 좋아요. 맛있지? 너무 맛있어요. 이거 짱이다. 다 먹었어요? 고기 복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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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나면 한 2kg씩 킬 건데 괜찮을까? 저희 한 번 본때를 보여주죠? 내가 살찌게 하는 데는 일각이 있는 사람인데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 1, 2, 3 오, 손실이 없이. 되냐? 네, 살짝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두 장 사이에다 치즈 넣어서 한쪽으로 쭉 빼놔. 이따가 한꺼번에 데워서 철철 나가야 되니까. 이제. 120개 만들어야 돼. 네. 네. 야, 닭이 근데 너무 크다 이거. 와. 넘치는 거 넘친네. 빵이 작은데 내가 감싸겠는데?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? 물빼기 작업. 자, 비벼. 치킨버거 나올 때 양념도 있잖아요, 치킨에. 짭조롬하잖아요, 그렇죠? 염장하는 거죠. 염지 염지. 염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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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진짜. 다섯 개 끝. 그냥 숙소 맛있어지라고 때려줘야 되거든요, 고기가. 닭 누가 튀기냐? 자, 지키니 하세요, 지키니. 야, 디나. 야, 형. 닭 튀겨라. 한 칸에 여덟 개. 열 개, 여덟 개, 팔 십 개. 한 번 레일 돌 때 팔 십 개. 한 번 레일 돌 때 팔 십 개. 한 번 레일 돌 때 팔 십 개. 야, 이거 튀김이랑 또띠알 같이 튀길 방법이. 기가 막히게 튀겼어. 치킨 기가 막히게 튀겼어. 자, 치킨을 한 바퀴 쫙. 오케이. 치킨 한 바퀴 쫙. 치킨. 우와. 섞어. 야, 파마산 치즈가루 갖고 섞는 거다잉. 엉덩이 полностью. 파티티드. 세븐 파티티드. ㅋㅋ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마탈바퀴에 증명해 주인의 모습. 십 분, 십 분. 몇 분? 10분? 10분 말도 안 돼. 10분? 10분은 안 돼. 10분은 안 돼. 또띠아 튀기다 말았냐? 아니요, 지금.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치킨 먼저 튀겨놓으려고요. 또띠아 하나 옮겨놨어요. 야, 택도 없어 어쩐지. 나 조금 부족하다 했더니. 아... 경환아. 네. 콜술로 갖고 와. 이제 배식 들어가야 돼. 어! 어! 와, 대박이다. 아니요, 나가는 게 아니라 여관에서 할 거야. 아, 그래서 할 거야? 거기다 놓고. 국자, 그거 풀 수 있는 국자 좀 딱 갖다 박아놔. 찔깨들하고. 치즈. 자, 나토, 나토. 이거 쏟으면 진짜 대박이다. 우와. 선생님, 이건 어디다 놓을 거야? 여기다, 여기다, 여기. 여기. 와, 치킨 장난 아닌데, 선생님 이거? 이거 한 입 먹어도 배부르겠네. 빵 가주세요. 어?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다고 해서? 앞에서 놀고, 앞에서 놀고 싶다니까? 빵 같이 갑니다. 빵 같이 갑니다. 빵 갑니다. 빵. 빵 같이. 여기. 선생님 빵을 지금. 지금. 아니에요?